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소통에 탈출 맵 제작 어떻게 했었죠? 처음 하는 차통에 비해 허수라도 참으세요. 괜찮아요. 평화로운 무표기 무단 매풀 금지 블럭 부수기 불가 허가할 때만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잠깐 나가기 전에 상자를 열어보자. 내 이름은 스티브. 넌 모험을 좋아하지. 언니는 산책에 난 산책을 가고 있었다. 농가의 목소리가 들렸다. 날 찾으면. 아니 이에 흥분한 나는. 모험을 떠나면 돈도 얻는 거야 일석이조기 야호. 짠어. 하하. 나 지금 다야겠네. 야야 갚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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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갚아줄게. 소리 따라가자. 야 내가 신발도 줄게. 아니 괜찮아. 아니야. 내가 신발도 쓰게 Reeoud 그 sunk banned. 그럼 이건 뭐하는 거야. axes. rules. 강석 하나 참OS. 축복하게. Stein. 유. 위의 someone. 아. $$$$$%&%&? ISIS. се. 아 유자 밑에 봐 봐봐 밑에 봐봐 여기 여기 아니 좀 봐야지 봐봐 페이크 빨리 먹어 짜증나겠지 응 아 아 으 5 아니 어 아 그 응 으 으 으 으 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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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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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 빨리하세요 빨리하세요 오 바뀌다 오 뭐야 뒤뜰이네 마법사 마법사의 집이 모이래 펑 나는 마법사가 아니고 그의 전형이다 색깔 색깔이 다른 블럭을 찾아보거라 야 이 신녀석 너 혼자 좀 돌아다니지 마 카트를 타자 야 나 나 카트 없어 어디 마 요거트 탄다 거쪽으로 가야지 저쪽 회이크해 이쪽도 회이크인데? 뭐가 페이크야? 페이크잖아 해야 되는 거야? 야 나 카트 중시됐어 여기 여기가 됐어요 중시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